안녕 일단은 카페에 가서 시간을 조금 보낸 다음에 점심시간 정도부터 해서 이제 막혀 움직여봤어요 오! 카페 저기다! 여기 이쁜데? 저기거든요? 저 앞에 초록색 나무인데? 여기 있는 건물, 옆에 있는 이 건물인데? 저기 이쁘다 이거 좀 유명한 것 같더라구요 여기 근방에서 심트리 오! 이정도면 파우승의 블루보틀이라고 불릴만 하겠는데? 여기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 봅시다 초록색 나무 생일도리 맥주 같은 인테리어인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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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엽 tới 거야 Frozen 홈페이지 아.. 아.. 그냥 홈페이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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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거품이 impeach 그최? 아.. 이 양 다채화가 이곳에 skinny 다 아.. um 190 1 에이 사이언스 캔드로 이라고 써놨는데 안에 뭐가 되게 전기들을 많이 갖춰놨어 되게 진짜 실험실 같지 않았어 어느 상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네 신기하다 아우 춤은 되게 오래 걸렸네 아까 저장에서 성심당이었는데 숯빵 맛이 날 것 같지 않았네 맞아요 그거 맛이야 저희 몇밖에 10번만 좀 살라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제가 이거 리뷰에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? 맛있는 것 같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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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을거냐면 햄버거를 먹을거에요 여기 뭐 단남버거인가? 뭔가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더라구요 되게 유명한가봐요 궁금해서 먹으러 거기다 왔어요 아 진짜 완전 사우난데 사우나? 민궁여신 강소라 며칠 에이 미니 다왔다 아니 key 여기 내 사람 누군가 아는데? 밖에서 먹어야 되나 봐 밖에서 먹어야 되나 봐 지카 나라 베이컨 베이컨 짜 오우 진심 우리 진짜 싸다 이거 4,000원은 안하네 좀 나무가 많은데 4,000원도 안되는거 치고 뭐가 되게 많은데요 더럽지 공원이니까 저기 가서 먹어야겠다 여기가 좀 덜 젖었네 어? 저기는 안젖었다 야씨 너무 더운데 여기 콜라 여기가 희한하게 어? 왜? 아씨 여기 더 뜨거워 햄버거가 메인이 아닌데? 이렇게 해서 한국 돈을 한 3,800원? 햄버거는 진짜 조그맣네요 주먹보다 조금 더 크겠는데? 근데 이게 많아 이게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콜라는 그냥 콜라 사이즈에요 그냥 약간 맘토 느낌인데? 맘토야 맛도 맘토다 맘토에요 그냥 맘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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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본 맛인데 한국적인 맛은 아니에요 좀 달아 약간 중국 느낌의 맛이에요 길거리에 가면은 맞출 수 있는 맛인데 약간 뭐지? 한약방 거린가? 거기 가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괜찮네 이것도 먹을만해 이것도 먹을만해요 이렇게 해도 3,800원 좀 싸게 싸다 잘 먹었습니다 아.. 맛있네요 딱 맘토에요 가격이 좀 싸고 조금 크기가 작아요 맛도 맘토야 공원에서 먹었더니 저도 밥을 먹고 모기도 동달아 밥을 먹었네요 동네목이 여기 다 모여있나봐요 아.. 엄청 불렸어요 지금 다 열방 넘게 불린 것 같아요 다 열방 넘게 불린 것 같아요 또 일요일요 아... 될텐데 알 compte 알캡